안녕하세요 신명부 환자분 맞으시죠 예 예 어떻게 저희 병원에 방문하게 되셨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우리들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하고 그 역대 4번 5번을 했는데 또 3번 4번이 협착증이 생겨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한 5, 6년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남기세 박사님한테 4월달이니까 지난달이지 지난달에 수술을 한 분이 있더라고 그런데 수술이 아주 잘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KS병원에 계실 적에 남기세 박사를 만나가지고서 1차 검진을 하고 일로 옮기셨다고 할래 여고 와서 수술을 한 거예요 협착증 3번 4번을 협착증 하실 때 많이 아프셨어요 많이 아팠죠 수술을 하고 나니까 지금 이제 나흘 됐지 수술한 데가 뭐 하체가 그냥 전에는 뭐 사람 가만히 그냥 묶고 걸어다니는 것 같았는데 이제 가볍고 좋아요 수술한 다음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술하니까 몸이 아주 가벼워 마지막으로 원장님이야 의료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뭐 나는 뭐 남기세 박사님한테만 수술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못 뵀으니까 모르고 뭐 간호진들도 서비스 잘 해주시고 어 새로 생긴 병원이라 그런지 깨끗하고 괜찮네요 어